이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최일선에 나가 있는 성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분초를 다투는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감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교를 위한 기도의 절박성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대면한 일이 없는 생명부지에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SOS를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급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지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유의깊게 살피면서 읽으면 금방 그저 마음에 와서 전달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30절 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 이름도 들먹이고 성령의 이름도 또 들고 나오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다 들고 나오면서 기도해달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 다오 하는 말입니다. 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성령은 기도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힘입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급한 기도니까 예수님도 성령도 전부 이야기를 하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암세하게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권하노니 하느니 권한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번역은 불행하기도 단어 선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매우 힘이 없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권한다 하면 우리가 긴장감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원뜻은 이렇게 맥빠진 단어가 아닙니다. 제발 좀 해주십시오. 꾸물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단언, 간청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시간이 급합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말로 여러분이 권한다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급한 기도는 급한 기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너희 기도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같이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요.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전력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실험하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정력을 받쳐 기도하는데 당신들도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나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나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전력을 쏟고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를 앞에 놓고 실험하는 사람처럼 기도해달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힘을 같이하여 하는 말은 전투용어입니다. 싸우는 군인들에게 사용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생결단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그런 고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그 기도에 나의 힘을 전부 다 씻고 나의 정성을 다 씻고 내 마음을 다 씻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지와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루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 또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달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다급한 기도면 그가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보면 금방 그 사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31절 3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좀 볼까요? 우선 3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을 봅니다. 나로, 나로하여금 유대의 순종체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기를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처체로 바울은 자기가 여행하려는 길에 무서운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제형금을 이방 교인들이 모으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낙당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사도바울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 역시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가라고 명령하는 것을 그는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사제 쳐놓고 자기가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사자굴에 발을 들이놓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열성분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교회밖에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바울을 찾지 못해서 못 죽이는 것이지 찾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둔다 그것입니다.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이방 나라에서는 로마 법이 너무나 엄하게 다스리고 있으니까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할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성문 안에만 들어오면 그까짓 그 한 놈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보아온 것처럼 바울은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죄용사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처럼 율법 때문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율법 지키지 못해도 큰 문제가 안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귀에는 이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들렸느냐? 오해를 백번하고도 남을 정도로 잘못 들렸습니다. 야, 저는 봐라.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구나. 아니, 저는 봐라. 구원받는데 율법은 전혀 소용이 없다고 하는구나.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구나. 저거 가만히 두면 안되겠다. 저거 가만히 두다가는 우리 율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 유대인들의 채통을 말이 아니게 만들 위험이 있으니까 저 위험한 놈은 가만히 살려 두고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여러 군데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인들을 앉혀놓고 착별 인사를 하면서 사도바울은 비장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안 가면 안된단 말입니다. 꼭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별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꽃 하나님의 은내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어도 좋다. 죽을 각오하고 나는 가야 된다. 하는 그의 결의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천부장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바울을 그 군중 틈에서 불러 메고 나오지를 않았더라면 군중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소동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자금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명이 달려들었으니 그 바울 하나 짓밟아 죽이는 거 찢어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한 결사대가 사신명이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항상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다급하게 기도를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 여기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31절 중간쯤 보면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은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구제금을 갖다 주는 일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게 들려요. 기근이 들어서 지금 먹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방교회가 모은 헌금을 갖다 주면 얼마나 그들이 감격하고 바뀌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그건 뭐 은혜스럽게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될 문제 같은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죽어도 좋은 말 못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해 죽어도 욕먹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처한 입장이 그와 비슷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의 헌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대충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온 그 구제금은 구제금이 아니다. 그것은 뇌물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바울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떠드는 소리를 우리가 같이 동조하는 꼴이 될 테니까 그 돈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그 돈 받으면 안 된다. 하고 들고 나올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헌금을 참 은혜스럽게 받지를 못하게 되면 이 가지고 간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딱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돕겼다고 자기가 먹을 것도 아껴가면서 한 푼 두 푼씩 모아서 보낸 이방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좀 약간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한쪽은 유대인들이고 한쪽은 헬라인들이니까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구제금을 갖다 줌으로써 그 두 관계를 참 은혜스럽게 서로 다시 화합시키고자 했는데 오히려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가 더 혹을 붙이는 꼴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도 바울이 왜 기도해달라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도해달라는 제목이 나오죠.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말이죠. 다같이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교인들과 좋은 시간도 갖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그 다음에 몸도 좀 푹 쉬고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역시 아무리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루살렘에 가서 쉬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일 때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잘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쉬고 싶고 위로 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국 어떤 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당장 로마에 가서 쉬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뭘 보고 하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드디어 투옥되었고 나중에는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으며 로마에 갈 때도 편안한 여행을 한 것이 아니고 죄수가 되어 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로마에 들어갔고 로마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또 로마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인간이기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긴급한 기도 요청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어디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육자들을 위해서는 바울이 요청한 세 가지 기도를 반드시 긴급한 기도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청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뭐죠? 첫째는 위험에서 건져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 즉 사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기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일선에 나가서 일하는 성교사들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위험 보이지 않는 위험에 늘 둘러싸여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언제 어떤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교사들이 전도를 며칠간 계획하고 나갈 때 가족들과 인사하면서 이것은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하는 각오를 항상 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 등 적도 근방에 있는 지역에서 일하는 성교사들은 그곳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말라리아 등 각종 무서운 질병과 싸우면서 몇 번의 사선을 넘어야 합니다. 7,80년 전만 하더라도 저 검은 아프리카 대륙은 백인 성교사의 공동묘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갔다 하면 죽는 거예요. 성교사 따라서 간 어린 철부지의 자녀들이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성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묘지 있는데 가보면 다 늙어서 진갑, 해갑 다 지나고 죽은 거 아니에요. 다 젊어서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애들이 죽어서 묘지에 전부 십자가 세우고 묘비를 써놓은 거 보아요. 우리나라에도 성교사들의 무덤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린 사람 많고 젊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교사로 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생명 내놓고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해교나 불교가 또 신도교가 주종을 이루는 저 소위 10, 40 창문 안에 들어있는 지역을 가면요. 성교사들이나 그의 가족들은 항상 공포 분위기에서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공산정권이 아직도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던 어떤 성교사가 알도 못하게 끌려가서 처형되었다는 소문을 저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모릅니다. 성교사를 위한 기도는 항상 긴급한 기도입니다. 고로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하여 사생결단하듯이 최우선의 그 기도를 두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교사들은 각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구제형금을 전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교사들도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입장을 이야기한다면 정재순 성교사는 파푸안 유기니에서 막대오 부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부족도를 위해서 일생 동안 고생해서 신부약 성경 번역해 주겠다 하는 꿈이요. 그러므로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항상 긴급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수님 성교사는 가냘픈 여자지만은 사하라 사막 남반부에 있는 강떡고 지긋지긋한 소위 말리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 회교가 판을 치는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들어갔어요. 그 여성의 꿈이 뭡니까? 회교로 채색되어 있는 그 나라를 복음으로 구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걸 위해서 긴급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변재창 성교사 같은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성교하기 어렵다고 소문난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교회 제자훈련을 시키고 일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그의 꿈이요.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일 최우선에 속한 기도요. 시급한 기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교사들은 인간적인 바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양합니다. 인간이니까 다 다양해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 더운 지역에 가서 몇 년 고생하다가 보면 가끔 가끔 시원한 동김치를 한 바구니 떠가지고 시커만 마셔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바람이죠. 여러분이 그런 것을 써놓은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 성교사로 간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없어 하고 욕하면 안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합심해서 힘을 다해 동김치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동김치가 든 항아리를 내려서 실컷 먹게 하실지 아니면 동김치 생각만 해도 그냥 도무지 돌아보기 싫을 정도로 안 먹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기도할 대상은 외국에 나가 있는 성교사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일하는 국내의 모든 사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육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물가 성교에서 일하는 목사, 전도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유흥가에 빠져서 도무지 구제할 가능성이 없는 젊은이들. 정신도 완전히 병들고 몸도 점점점점 병들어 40대만 넘어가면 태인이 되기 알맞은 사람들. 예수 아니면 그들의 생은 절망입니다.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 우물가 성교회 사육자들을 위해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구로공단 가보십시오. 하루 종일 생산공장에 들어가서 귀가 아프도록 라디오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래를 들어가면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우리 10대 청소년들. 그들에게 꿈이 어디 있고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녁에 나오면 들어가는 곳이 전자오락실 아니면 남녀 끼고 돌아다니면서 탈선하는 곳 아니면 술 마시고 나중에는 곤돌이 취하는 곳입니다.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해보겠다고 구로공단에 가서 수고하는 우리 교회 사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다급한 기도입니다. 힘을 다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대각성 정도 집회를 놓고 얼마나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효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바울처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지만 중요한 사안을 앞에 놓고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합심해서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많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년 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를 끌어들여서 자기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중보 기도는 엄청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여 나의 어려운 문제를 얻고 나 혼자 기도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사자굴처를 위험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던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만 하면 내가 가지고 하는 구제 헌금이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부여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재미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개스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너무 외롭고 답답하고 가슴이 아플 때 기도해달라고 제자들 보고 요청하는 거 보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2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뤄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몇 사람이 두 사람이 하늘에서 아니면 땅에서 땅에서 어떻게 기도해? 서로 등을 돌리고 기도해? 합심해서 기도해?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주시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나 나혼차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해주도 돼? 나혼차만 기도해도 돼? 교만이에요. 교만 또 합심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일을 놓고도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은 일종의 죄입니다. 바울처럼 합심 기도하는 그 기도에 막강한 힘과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보다 두 사람의 소리가 더 멀리 울립니다. 두 사람의 기도보다도 열 사람의 기도가 모이면 더 큰 위력을 나타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 꿇어 앉아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별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 사람이 뭉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마귀의 얼굴이 안색이 파랗게 지읍니다. 왜? 그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마귀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간간히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때보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으면 다른 일 째 쳐놓고 그 일부터 먼저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문모세 성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모든 준비를 갖추고 회교가 판을 치는 어느 나라 소위 피의국에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정식 성교사의 이름으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비자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비자 받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분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문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룹이 있나봐요. 황강섭 집사님 부부 같은 분 특별히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사님이 여자 19교구 다락방 또 남자 58교구 다락방에다가 특별히 이 비자 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데도 나와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들 기도했습니다. 지난 9월 9일자 편지로 문 목사님이 문성교사가 밥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보았는데 이제 비자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문성교사는 대사관으로 가가지고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대사관 주변을 열이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몇 바퀴를 빙 돌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비자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는 몇 바퀴 돌고는 들어가서 이제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며칠 이따가 오라고 내일 다시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성교사는 내일 오는 것보다도 오늘 좀 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시간 맞추어서 다시 대사관을 갔습니다. 갔더니 직원이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고 한 푼의 통행료도 받지 않고 1년짜리 비자를 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황을 모르니까 뭐 그까짓 거 비자 받는 게 뭐냐 하겠지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두개구리 깨워졌습니다. 심각한 내긴탕에 상처를 입고 3주 동안 병원에 누워서 지금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마다 진통제를 맞지 않냐 하면 그 고통을 버틸 수가 없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꼴을 보다 못한 선교사 부인이 아무래도 고국에서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오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도 없고 그래서 무선통신을 사용하는데 선교사 부인이 무선통신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선 무전을 쳤습니다. 그 시간 마침 고국에 있는 모교회 그 자기 출신 교회 단임 목사 부인이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막 일어서려다가 그 무선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드디어 그 교회의 기도가 폭발했습니다. 중보 기도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 선교사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냥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시간부터 진통제 필요 없었습니다.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재미를 보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게 되고 큰 일이 있어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남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기도 안 해주고는 못 견딥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 기도하면 마음에 차지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재미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미 봤습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믿고 우리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계되는 기도일수록 힘과 정렬을 다 쏟는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또 대각성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전부 복음 전하는 것과 관계되는 기도란 말입니다. 이 기도는 힘없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력을 다해서 힘을 쏟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잠자고 있는 마귀를 일부러 가서 발로 차서 깨워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윗이 물멧돌을 가지고 권리아스를 향해서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요 도전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도 힘없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하면 군대마귀가 일어섭니다. 선교사가 하나 제대로 준비해서 나가려면 마귀가 얼마나 갖가지 야비한 수단을 가지고 방해하고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자기 부하가 하나 없어지고 자기 백성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니까 싫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죄와 사망의 사슬을 꽉 묶어가지고 자기가 질질 끌고 다니기를 원하지 그건 놔주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전도할 때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보통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대각성 전도 집회를 놓고 6개월 동안 기도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뭐 적당히 예배 시간에 예배나 참석해서 편안하게 예배보고 설교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또 살맛이 좀 나서 돌아가고 오후에 날씨 좋으니까 둘이나 산에 가서 실컷 놀다가 돌아오면 그런 사람 보면 마귀는 손도 안 댑니다. 못해봐야 소용도 없는 사람 되니까 상대가 되어야 되지. 교회가 날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마귀는 껄껄껄 웃으면서 제 할 일 다 할 거예요. 11월 첫째 주일 마지막 단풍 계절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지금 내장산에는 불이 나가지고 소방수가 달려왔느라고 야단이라고 그래요. 온 산이 밝게 물이 들어서 나도 가고 싶거든요. 사실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 속에 가서 좀 단풍도 즐기고 좀 멋있게 좀 지내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불행하기도 그곳에 끌려간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하고 부딪힐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내 남편 구원하려고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기도한다. 내 이웃에 있는 사람 꼭 예수 믿게 하려고 그저 체면 불과하고 자존심 꺾어가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럴 때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겠어요?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길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힘을 다해 마음을 묶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육면을 여러분이 보시면 선교사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는 선교단체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놓고 그분들을 놓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사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시계, 자기 집에 있는 시계를 전부 두 개씩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는 선교사가 일하는 지역의 시간으로 맞춰놓은 시계, 하나는 자기 집의 시계. 그래서 항상 선교사가 일하는 곳의 시계가 몇 시계였다 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다 주고 가는 소리로 기도하면 안됩니다. 우리 교회 만명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뭉켜서 대각성전 노지폐을 위하여 기도하면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마귀가 두 손으로 움켜지고 놓아놓지 않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발악을 할지라도 내 남편을 거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융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만명이 합심해서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으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면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동남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불교권이고 아무리 회교권이랄지라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파울처럼 힘을 다해 기도한다면 성교사들을 통하여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긴급한 기도입니다. 문초를 다투는 기도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던져놓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더 힘을 합하는 기도, 열정을 쏟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에 이번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에 여러분 다 나오셔서 대각상전도 집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하나님 결코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이제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대각상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한번 이 전도 행진곡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음의 용사들의 행진곡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멋있게 부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오늘 제가 수요 찬양팀을 좀 소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들어온 찬양 시트도 내놓으시고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마귀가 물러갈 것입니다. 먼저 수요 찬양팀이 한번 부를 테니까 뭐 되게 다 아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처음부터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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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든 주의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성타합시다. 우리 모든 주의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성타합시다. 우리 모든 주의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성타합시다. 우리 모든 주의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성타합시다. 다시 하십시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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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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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든 주의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성타합시다. 우리 모든 주의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성타합시다. 생명의 셈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성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셈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